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용인대학교 무더스포츠산업학과 홍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정입니다 오늘 배워볼 동작은 어깨와 등을 튼튼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저 мир 학생들의 팬에서 만나요? 저는 인식적으로 배워볼 endless 소리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rained를 하겠지? 어떤 분이 안되니? 저의 철이 계속 등장합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공격하는д Cradid 지켜보는 지방을 입고 있는 지켜보는건 Fighting 다른 공격하는 수사에 고용한 기능이 포용한 것은 아래로 잘 적게 됩니다 전혀 다른 공격하는 수사에 고용한 기능이 포용한еш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